마태복음 24장 14지문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보검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 하나님 떠난 문제를 정말 해결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중 여기시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고 계시고 그리고 허감의 세력을 꺾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시는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좁은 눈이 활짝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 예수의 그의 것으로 말미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참다운 그리스의 언약의 한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며 그걸 통해서 새로운 힘으로 응답을 얻는 오늘 하루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에 우리 훈련받는 모든 우리 교우들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전도 캠프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실제로 전도에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정말 전달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분명히 이걸 전달하겠죠. 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저희들 전도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사람들이 만나시고 연결되면 같이 좀 소개하시고 난 후에 이 보금 구원의 길을 반드시 보금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구원의 길은 우리 사명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할 수가 있으시다면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여러분께서 정말 연습하시고 연습한다기보다는 그것 통해서 은혜를 정말 받으셔야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원래 인간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만나야 행복한 진짜 만나야 힘을 얻는 존재로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못 받았고 참담 보금의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괴로운 일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 말하시는 거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그 안에 주신 축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사람들 속에서 많이 발견하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정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해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 집이나 가정의 현장에서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우리들의 큰 것이 큰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자꾸만 실패하게 만드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말 축복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여러분 나를 정말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야기를 하셨겠죠.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영적인 상태 자체가 마치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놓여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자꾸만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도 더 이상 안 돼. 자꾸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정말 해야 하면 정말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우상들에 다 있습니다. 종교 우상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의 우상이 있고 사상의 우상이 있고 아니면 정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습관 속에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 최루국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정말 3, 4대까지 계속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집안 대대로 당신 집안 대대로 정말 마음과 정신이 사실은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그래서 원주상 진노의 자녀인 것처럼 자꾸만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나 진짜 이렇게 살고 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버티다 버티다 육신적인 질병이나 경제나 이런 문제가 한번 크게 닥치면 이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처럼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그 마귀,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무능력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사실 지금 사는 것도 사실 정말 힘든데 내세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반드시 지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거 모르다가 결국 지옥 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정말 받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라고 하시면서 정말 우리 후대도 우리가 겪었던 거 말을 하지 않은데도 비슷하게 자꾸만 영적 유산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왜냐? 마귀, 허감, 사단이 진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나만 그냥 나만 고통 주고 끝내면 좋겠는데 절대로 나만 고통 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신적 열거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상황 따라서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이것을 정말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를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애로 고집이 정말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진짜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열심히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교생활하는 그 종교하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도구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구원 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은 선행으로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모든 하는 선행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입장에서는 여전히 다리가 좁을 수밖에 없다. 정말 이것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점수를 가지고도 해결 못합니다. 과학까지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어줬습니다. 이 영적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참 제사장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겪는 이 영적 무능력을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참 왕이 오셔서 진짜 실패하게 하는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그래서 이걸 완전히 끝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정말 만나는 것이 이 길을 정말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들이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참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요. 14장 6절입니다. 정말 참다운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셨습니다. 꼭 우리가 이야기해야겠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정말 우리가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길을 정말 우리가 알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신분이 바뀝니다. 이 옛날에 있던 상태 여기서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다른 운명으로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힘, 능력을 진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에서 운명에서 벗어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립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정말 신분과 권세를 누리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허감세를 끊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을 주십니다. 천사를 동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어로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으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운명이 정말 바뀌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고통, 외로움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보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증거가 일어나는, 전도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제 말씀을 전달하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매일마다 생각날 때마다 정말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연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자들과 같이 지금 전도지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정말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좀 짧지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한글로도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거를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지금 계속 다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구 다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설교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 읽었을 때 진짜 하나님께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 한번 내가 진짜 벗어날 수 있는 길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연락이 될 수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귀를 여시고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오면 예수께서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방금 했던 신자의 일루까지 축복입니다. 이 일구의 축복을 우리가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만남도 이야기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가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같이 있다 보면 진짜 다시 한번 발견되는 것이 말이면 예수님께서 정말 탄식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6가지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우리도 모르고 6가지 상태로 자꾸만 묶입니다.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불신자 상태가 자꾸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하십니다. 또 다시 또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나의 과거 발판이 됩니다. 그리수가 진짜 주인 되고 정말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현재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상태로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나의 미래 그리수로 말하면 완전히 엮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어느 순간이든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복음 들으면 한 네 번째 정도 되면 그때부터 정말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제 하나 둘씩 좀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짧다면 하루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 다 전달하겠지만 상태 따라서 상황 따라서 여러분께서 진짜 오직 예수면 다 된다. 이것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차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누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거 누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이것 통해서 정말 고통하는 찬식하면서 정말 고통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반드시 당신의 삶은 이제 전도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우면서 예수님의 그 부탁을 하나 둘씩 우리가 살려줘야 됩니다. 과거부터 이분들이 정말 믿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존 신자로서 있다가 복음 받기도 합니다. 복음이의 이유를 발견해 주시고 도와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진짜 항상 복음이 너무너무 그냥 너무너무 필요해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급한 이유를 배경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지 정말 왜 영적으로 갈급한지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왜 예수가 그럴 수도 있는지 또 가르쳐 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답을 여러분 통해서 얻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도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진짜 도울 수 있느냐? 이거 정말 고민한 분 계십니다. 복음과 전도, 오직 예수만 정말 말아주는 삶으로 바꿔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정말 가르쳐 주시고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명자, 배경을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같이 전도합시다.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 충만, 다음에 만나면요. 오직 예수, 정말 예수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통하게 만드십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정말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털어 주십니다. 정말 그거 하면 정말 자리 문제, 이거 해결됩니다.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도요. 왜냐하면 자리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지만 오직 예수 때문에 이게 초월됩니다. 어떨 때는 현장의 사람들 여러분을 경쟁해서 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경쟁, 무경쟁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듭니다. 모든 걸 다 양보해도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정말 오직 예수에 대한 여러분이 정말 비밀들을 현장에 정말 전달해 주실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걸 말해 줘야 됩니다. 혹시나 말이 안 나온다면 정말 이걸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충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에 우리 삶의 하나하나마다 사건마다 하나하나마다 정말 계속 넘어서는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전도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에게 이거가 다시 보입니다. 예수 권세. 매번마다 다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 예수 그서를 통해서 움직인다. 이거 보여지죠. 그거 여러분 통해서 말해주고 전달해주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그렇게 전달받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그때 권세를 주신다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유한복음 1장 12절을 읽으면서 다시 권세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사실은 영접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일단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영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예수는 영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갈급하게 영접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었다가 다시 낙심해가 쓰러졌다가 다시 또 예수는 영접하죠. 여러 종류의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가시는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일단 영접하도록 만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영접하게 만드신 그 기회,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실 때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냐면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영접해라, 예수 영접해라 말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영접해라고 너무 푸시한 거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이야기 가끔씩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게 만드는 그거는 하나님의 권세지 우리 권세가 아닙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영접하는 자, 고거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되게 하신다는데 누구도 못 막습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 제가 좀 많이 좀 누려지더라고요. 특별히 좀 믿다가 낙심했던 사람들 믿다가 넘어진 사람들 만나서 복음절하면서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이게 다시 발견되더라고요. 당신이 오늘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절대로 이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기도 응답 없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 주시려고 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정말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의 권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권세로 자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권세를 정말 누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 나의 사명이구나. 이게 좀 많이 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누려졌습니다. 권세가 누려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보입니다. 예수 제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제일 마지막이 보입니다. 절대 목표 모든 신자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 끝에 내 삶이 끝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이 예수 믿고 전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랍방에서 우리가 만나서 서론으로 계속 할 이야기들입니다. 내용들입니다. 아시아지피 요즘 본부 훈련 여러분께서 계속 우리 말씀 들으시고 계속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7대 흐름이라고 부르죠. 참고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7대 흐름을 보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내용들 그냥 반복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아니면 왜 복음이 필요한가 당의성, 필요한성, 절대성 삼단체 이야기하다가 영적 상태 이야기하다가 정신문제 이야기하다가 계속 예수 생명 이야기 계속 지금 그 이야기가 흐름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마다 이걸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건 항상 항상 전제고요. 그게 뭐냐 신분과 권세의 비밀 매번마다 요즘 훈련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계속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열 가지 발판 이 안은 이 발판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가는 길에 이것이 사실은 이 아홉 가지 내용들을 열 가지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비교해 보시면 여기 다 보입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의 절대축구와 관계였습니다. 예수 동행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을 보고 우리는 다섯 가지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뭐냐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리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계속 주시죠. 이것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아홉 가지 흐름 현장을 보는 흐름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흐름 이것이 최근에 좀 더 발전돼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62가지 3 아홉 가지 흐름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현장을 볼 때마다 상하좌우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아래 그리고 옆에 그리고 밑에 우리가 정말 가는 모든 곳마다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 이 아홉 가지 흐름 속에 쳐다보면 모든 곳에 답이 있다. 그리고 62가지 3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통해서 주시는 참다한 역사들과 계획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뿐 아닙니다. 그것 통해서 지금 예배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보좌의 삶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흐름들입니다. 이 흐름들을 가지고 사실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락방마다 계속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것 사실 이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예수동의 예수 생명 예수 탄식 예수 사상 예수 명령 예수 부탁 예수 충만 예수 권세 예수 제림 이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다락방에서 내 삶 속에서 계속 누리면 정말 그 속에서 제자들이 오직 예수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권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동기가 내려지고 오직 복음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도를 하려고 정말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전달되어 사람들을 만남을 주시도록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허가 메서를 끊기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플랜을 짜는데 어떤 플랜을 짜냐면요. 우체국 통해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USPS 홈페이지에 가보면 광고 전단을 뿌릴 때 집 주변에 있는 도로 따라서 광고 전단을 뿌리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주변 약간 떨어진 주변으로 맞추어서 그래서 광고 전단을 이렇게 배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좀 들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붙여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복음 누리고 준비하는데 먼저 우리가 정말 복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속에서 진짜 오직 예수 속에서 진짜 참다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으로 힘을 얻는 그런 매일이 정말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매일마다 하시는 거 별로 어렵지는 않으시겠죠. 정말 기도하시면서 정말 계속 이 응답을 얻으시는 정말 일들이 계속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사명자 훈련 달합방을 근 두 달 넘도록 여러분과 같이 만나서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훈련을 짧게 또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이거 가지고 여러분께서 정말 누리시면서 그래서 또 전도 캠프에 임하셔서 또 복음 전하시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같이 이런 정말 놀란 축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허감을 꺾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다가 오늘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이 복음의 비밀로 정말 지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훈련 속에 모인 모든 우리 사명자들 제자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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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